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조승욱이 최고의 학자 정야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야경은 문과에 장원급제로 합격을 했고요. 정조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조제의기관의 임금의 깊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정조가 즉위직후에 만든 게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연구소가 있잖아요. 정야경도 여기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정조임금께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성을 사실 당시 기술로 건설을 하면 한 십수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대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야경은 정조임금을 도와서 거중기라고 하죠. 이게 이런 거중기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의 어떤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를 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거중기가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고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과학기구거든요. 이걸 고안을 해서 화성을 건설하는 비용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기간을 2년 반으로 확 줄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께서 임금께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는 이 수원의 능행, 이제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강을 건너는 거죠. 일국의 임금이 당시 이제 큰 배가 없으니까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작은 배로 옮겨 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정야경은 임금을 위해서 한강에다가 이제 배다리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나로에서 수백 척의 어떤 배를 칭발을 해갖고 이 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배다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조의 어가, 행차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이 한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 배다리를 설계한 것도 바로 정야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정조 지휘기간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정야경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이제 천주교 문제인데요. 사실 정야경과 같은 이런 남인계 학자들이 서학, 천주교에 이제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일부는 이걸 신앙적으로 믿기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야경이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정조께서 왕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탄압이 없었는데 이제 정조께서 1800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노론 벽파들이 주도해갖고 이제 이 천주교도 남인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탄압을 가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거든요. 정야경의 이복동생이었던 정약종이 이때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야경과 형이었던 정약종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야경은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17년 동안 유배를 삽니다. 근데 이제 이 17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사실 실학이 뭡니까? 이 집대성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정야경은 여기에서 삶을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배가 한 27년 동안 학문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은 이때 머미가 저작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야경에 저작하면 이제 여유당전서 500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게 이제 우리가 3부작이 있습니다. 그 3부작에 보면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어떤 각종 개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음신서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사법제도, 형벌제도에 관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죠. 또 목민심서라고 한 책이 있어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목민심서는 이제 지방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방안을 담고 있죠. 이런 3부작뿐만 아니라 이런 정야경의 많은 저작들이 바로 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탄생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야경의 개혁사상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또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토지제도 개혁방안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울에 있는 양반 지주들이 저기 전라도나 충청도의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주제라고 합니다. 지주제. 실제로 이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 땅을 거의 갖지 못하고 그 지주제에 따른 지주양반들의 땅을 이제 빌려서 경작하는 이런 토지제도의 모순이 당시에 뭡니까? 이 조선 후기의 가장 큰 사회문제였거든요. 이 정야경은 이걸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전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제. 이 여전제 할 때, 여전론 할 때 이 여자는, 이 한문으로 이 여자는 이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로 함께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을 이 노동량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는 일종의 어떤 공동농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전론이 바로 정야경의 그 실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정조임금께서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왕이 있었더라면 또 정야경 같은 이런 뛰어난 학자가 정조를 잘 보좌해서 실제로 정책에 정야경의 어떤 이런 개혁사상이 많이 구현이 됐더라면 아마도 조선사회가 좀 더 이렇게 좀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았을까요? 자, 지금까지 조선기 최고의 학자 정야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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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